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최창희입니다. 시 아직도 어려워요? 시가 아직도 어렵다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로 이어져 가는데 지난 앞선 강의에서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우리 떠올리고 가봅시다. 그렇게 시가 어렵지 않은데 시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앞선 강의 했던 거 다시 한 번 떠올리고 갈게요. 앞선 강의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는 시를 감상할 때 잘 안 된다. 너무 어렵다 하면 일단 시적 과자의 상황이나 처지를 간단하게 놓아라. 어떻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놓고 시작해라.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플러스라면 시는 결국 플러스로 가서 태도는 예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 하나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절망 좌절 좌절 뭐 체념 비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로 가면 이때는 절망 좌절 체념 이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플러스 플러스 즉 다시 말하면 극복 의지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서 제가 여기에 뭘 더해서 보태냐면 결국 이 시를 통해서 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주제를 찾는데 무척 쉬워진다. 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라. 원래 문학이라는 게 욕망과 욕구를 분출하는 어떤 도구예요. 저는 대학 때 문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자가 혹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이 시라는 매개를 통해서 분출하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이다. 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화자가 뭘 원하냐? 이것만 하나 생각해도 되게 쉬워져요. 시가. 다시 한 번 더. 화자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찾자. 이렇게 되면 시가 쉬워진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세게 들으시면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하고 2018학년도 수능을 한 번 해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2018학년도 수능을 한 번 해볼 건데 당시에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여기는 이 시 문제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여기는 이 시 읽으면서 아니, 무슨 시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했거든. 자, 첫 번째 시가 뭐였냐면 가해 이육 사이 강 건너가는 노래. 이거 아마 기출문제 풀어셨던 친구들은 시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주의 찾기가 되게 힘들었다. 아마 생각하시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나시는 김광의 묘비명. 다행히도 여기는 이 나의 묘비명은 그 당시에 수능쳤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EBS 수능완성에 실려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실전 사회에 실려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수능완성에 실려있는 덕분에 여기는 이 시의 주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시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입해서 상대적으로 실제로 여기는 이 시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시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시가 어려운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는 시 자체가 반어법이야. 즉, 시를 반대로 해석했어야 돼. 시를 반대로 해석했어야 되는데 시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반어법은 원래 시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가는 과정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하고 나가 나오고 다에 특약이 하나 있죠. 이걸 비평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비평문. 비평문은 한때 기출문제에서 사라졌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여기는 비평문 지문이 수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20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에는 모두 비평문이 실려있다가 이 해부터 이 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비평문이 자칫없이 사라졌는데 올해 바뀌게 될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이 비평문이 부활한다고 지금 일단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22 예비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대로 나중에 제가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 있는 이 시처럼 작품에 제목이 없으면 작품에 작품을 지칭하는 말이 없으면 굳이 굳이 일단 읽을 필요가 없다. 이제 요 결론만 내놓고 갈게. 요 결론만 내놓고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할테니까 자, 그럼 문제부터 묻어볼게. 20번은 가만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20번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죠. 그죠? 그러면 표현상 특징 문제는 지금 보기가 딱히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1번 A의 관점에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지금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결국 주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 22번도 마찬가지야. 22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노래와 묘유명인데 이것도 결국엔 주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21번과 22번은 주제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보기가 없습니다. 자, 가해신 정도는 보기를 달아줄만도 한데 진짜 너무했어요. 이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는 너무한 거야. 그래서 보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으로 감상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물론 EBS 교재를 봤다는 과정 하에서 내가 쉬웠던 작품이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작품을 먼저 읽으라는 그 측면에서는 나부터 읽었어야 써야 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김관계 묘유명의 현실을 보고 지금 이걸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빼고 여기 있는 거 도려내고 그냥 가부탐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자료 필요하신 친구들은 저희 최창희 국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최창희 국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자료 있으니까 이 블로그에서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가의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입니다. 갑니다. 섯달에도 보름께 달밝은 밤에 자, 달밝은 밤이야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자, 이 밤은 암내강이 쨍쨍 얼어서 조이던 밤이었어 그럼 보통 강물이 이렇게 쨍쨍 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예, 이런 경우는 보통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놓을게 그러면 상황은 다시 마이너스야 자, 이거 뒤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부정적인 건 뒤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놓고 시작합시다. 알겠죠? 자, 내가 부른 노래는 강을 건너갔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2연 강 건너간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에 내 노래는 제비처럼 날아서 갔대 자, 계속 내가 부른 노래가 강 건너갔다는 둥 내가 부른 노래가 제비처럼 날아서 갔다는 둥 자, 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노래가 그러면 내 노래가 왜 갔을까 여기 왜 갔을까 못 잊을 계집애 집좋아 없다기에 자, 못 잊을 계집애라는 건 과거에 인연이 있던 어떤 여자겠지? 그런데 그 여자 집조차 없다 그래서 집조차 없대요 집조차 없다 그래서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가 지치면 자, 가기는 갔어 뭐가 갔다는 거야? 그래 여기서 계속 노래가 갔네 노래가 갔네 했으니까 이거 뭐야? 가긴 간 건 노래가 간 거겠지 그치? 노래가 간 거야 주어가 빠져있지만 노래가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뭐가? 노래가 결국 타서 죽을 거라는 거야 타서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자, 상황 마이너스였어 내가 노래를 보냈어 그러면 노래를 보낸 이유 알겠지 그쵸? 결국에 못 잊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간 거야 그럼 얘가 내가 노래를 보낸 이유가 되겠지 그치? 노래를 보낸 이유가 되겠네 자,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엔 가다가 타서 죽을 거라는 거야 가서 죽을 거라는 거야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자, 조상은 밑에 나오죠 죽어서 슬퍼하는 밤이니까 당연히 이 밤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상황은 계속 마이너스야 못 잊을 계집애는 집조차 없고요 지금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노래를 보내고 싶은데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 맨가 자, 한 가락 여기 두고 한 가락 어디 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자, 봐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라 이 시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상황이 마이너스라는 건 알겠지 상황이 마이너스는 알겠죠 상황은 마이너스야 지금 마이너스의 상황이야 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결국 화자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집조차 없는 못 잊을 계집애에게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뭐하길 원했겠어 당연히 이 시에는 정확하게 써져있진 않지만 그 계집애에게 노래가 가길 원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 계집애한테 노래를 노래를 보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길 원한 거 아닐까? 그런데 결국에 뭐한다고? 죽을 거야 결국에 이 노래 죽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말은 이 죽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보내겠어 안 보게 되겠어 보통 죽는 걸 알면 보내봐야 뭐해 어차피 죽을 텐데 하고 체념하기 십상인데 마지막에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게 떨어져 타서 죽더라도 그녀를 위해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는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의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시가 지금 이게 왜 의지가 되는지 알겠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의지라고 하면 여기서 의지라고 하면 좀 헷갈려하는 거 같은데 의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에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야 노력 노력이라고 노력 그럼 결국 뭔가에 대한 노력이 들어있다면 그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가에 대한 노력이 들어있다면 그건 의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녀에게 뭐한다고 노래를 불러서 보내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그치? 끝까지 나는 뭐하겠다고 불렀으니까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현실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하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자기가 못 잊을 그녀를 위한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를 부르겠다는 내용인 거야 여기다 무슨 일제강점기 어쩌고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 거 넣지 말자고 왜냐하면 시에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두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E씨 문제를 풀기 위해서 21번 가보겠습니다 A의 관점에서 기억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극한의 추이를 드래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자 극한의 추이라고 그랬어? 그럼 기억에 쨍쨍 어르던 조이던 밤이니까 맞지 그래서 화자나 인물이 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네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편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인 배경은 노래가 떨어서 타서 죽는 그런 배경인 거야 부정적 현실 그 다음에 디귿에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뭐 한다고? 여기 있는 이 노래에 결국 떨어져 타서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인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 왜? 그 노래 못 갈 거니까 그러면 절망적인 현실이 맞겠지 그 다음에 자연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희망적으로 바뀌었대 여기서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인데 이거 마이너스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뭔가에 대한 희망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그러면 5번에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 결국에 당위적 진실이란 건 뭐겠니? 당연히 노래가 그녀에게 가는 그런 현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실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의지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의지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시를 너무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1번 글게요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가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 이거 뭐겠어? 그래 집 없는 그녀를 위한 시잖아 그래서 맞는 거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는 시 내 관점을 드러내고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번이면 다 맞는 말이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화자가 원하는 바만 찾자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화자가 원하는 바를 찾자 그게 중요하다 화자가 원하는 바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결국 여기 있는 이 시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낯선 시를 만나서 너무 시가 어려우면 화자가 원하는 바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1번 2번 다 맞고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적이 없죠 됐죠? 자 유사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 22번에 지금 여기는 2번은 일단은 뭐하다 그래야 돼? 그래 여기서 계속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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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노래가 갔소 갔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 노래가 갔다는 건 어쨌든 여기는 이 현실에 그녀에게 노래를 보내주고 싶은 거니까 화자의 뭐한다고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고 해야 되겠지 이거 가는 데입니다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자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건 뭐야? 화류법이야 화류법 그래서 여기는 이걸 통해서 의지를 지은 존재 계속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야 돼 가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의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걸 보셔야 돼 그래서 맞는 거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다양한 게 되려면 어떻게 돼? 시각, 청각, 후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냐 하면 일단 시각이 하나 나왔고요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시각이 하나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어 그 그 다음에 곱게 짜낸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한다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잘 안될 것 같은데 일단 내비두고 반어적어적으로 활용하여 이건 반어법 없어 현실에 대한 비관 아니라고 의지라고 의지 그래서 얘 안돼 그러면 답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김관계 묘의 명입니다 가볼게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여기까지 좋았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돈은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 자, 일단 먼저 훌륭한 비석을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시야? 대상 중심의 시네 그럼 대상이 뭘 찾아야 돼? 속성과 특징 여기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럼 봐라 시는 한 줄로 읽은 적이 없고 한 권의 소설은 읽은 바 없이 한 평생 행복하게 살고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 요거 요렇게 대비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자가 원한다는 걸 잘 생각해요 원하는 걸 할 때 결국에 화자는 돈을 원해? 높은 자리에 오르니? 높은 자리를 원했어? 한 평생 돈 걱정 없이 권력 자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했겠냐고 아니지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삶은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양하는 거겠죠 오히려 얘가 지향하는 거겠지 뭐가? 신화 소설 같은 것이 이해가 됐어?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기에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는 건 마이너스야 훌륭하지 않아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그래 반어법이라고 즉 얘를 어떤 정신적 가치로 놓다면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물질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물질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훌륭한 삶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글을 가리는 묘명을 여기에 썼어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거래 야 비석이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도대체 시인은 어디다 무덤을 남길 거냐 이거야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고 비석이 남아버리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는 결국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시인 거야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뭐 한다고? 마이너스로 끝났어 이 시는 처음엔 플러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난 것 같은데 결국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시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다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 있는 삶 그래 이건 거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여기서 얘가 원하는 건 정신력의 가치는 추구하는 건데 당연히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거리가 있는 삶이 되겠지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를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상차를 하게 되는 시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자기 상차를 하는 시 나를 돌아다 보는 시 그래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냐 밑에 볼게요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주고 있대 무슨 소리야 시인이 시를 읽지 말라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반어법으로 써져 있으니 이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고? 정답 5번이 된다고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에 1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한 거 있어 없어? 유사한 식구 반복? 예 여기서 유사한 식구를 반복한 건 없죠 다만 시적 대상에 생능력을 부여했다는 건 뭐냐면 훌륭한 미선이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다고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럼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보자면 여기서 의지를 지닌 존재 겨우 어떤 의지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다양한 이미지 이것도 뭐 밖에 없어? 예 시각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더 상황과 처지를 찾는데 너무 어려우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눈 걸 이걸 가지고 각각의 태도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의 답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시 또 수업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예 그때까지 뭐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구독하고 좋아요가 아직 안 돼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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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